워쌈 가이즈 웰컴드 골패덜 와이티 투데이 아이 바이 투다운전 트웬티 시즌 와 아이패스 자 지금부터 까볼게요 나이스 상자는 무엇이 나올까요? 무석 100개 오 왔다 아 아무것도 안나왔다 거의 아 파인프레스트 나왔네 파인프레스트 엄청나 좋은데 와우 드디어 저 스파클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스파클링 나이스 이것도 받았구요 보석 100개 또 받구요 와 오늘 보석 진짜 엄청 많이 받는다 상자 비애비 나와라 아 비애비 하나도 없네 프리미엄도 없고 5,000개 보석이 3,800개요 저 밑에거 받으면 와우 3,808 와아 아 프리미엄 어 아까 나왔던거 예티 와 두번? 대박 제발 비애비 아 프리미엄 밖에 없네 어 파인 어크레이드 스킬 2,100개 1,100개 오 마이갓 김치 와우 4,100개 4,100개 여러분 파우스 다 나왔어요 와우 이제 윈디크리프트만 파우스 다 나오면 된다 아 마연정 꿀 마연정 꿀패럿 자 이제 드디어 이 스파크밍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4번 있어요 자 채 13개 나왔죠 지금 와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우 대박 나이스 자 어킷숏이 뭐였죠 이게? 마연정 꿀이었나? 기억이 안나네 파인프레스트? 이거 한번 쓸까요 여러분? 아 아니에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안녕 구독해주세요 골프 배틀 화이팅